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도다다옷이라고 아시죠? 네. 콘크리트 누드형 누드죠. 콘크리트 누드의 건축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일본에는 좋은 공공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좀 세계적인 그런 건축가들이 나오죠. 이분 외에도 저는 그 건축가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쓴 에세이 같은 경우를 참 자주 읽었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안도다다옷이 책이다. 그다음에 또 몇 분이 계시죠. 한국에서 또 교류가 있고 또 한국에도 많은 작품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안도다다오 작품을 보면 완전히 콘크리트 누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럽의 과거의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의 그런 유적지를 상상할 아마 이분들도 젊은 날에 이분들이 한참 이제 젊은 날을 보낼 때가 1960년대 전후니까 일본이 전후에 한참 성장할 테니 그때 일본의 대학생들이 해외로 많이 이렇게 배냥여행을 다녔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영감을 많이 얻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철학이 있는 그런 건축가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훌륭한 그런 건축가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소위 발주나 수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먼 시각을 보고 훌륭한 그런 공공건축물을 남기는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안도 다다오 씨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단히 학력을 중시하는 그런 일본 사회에서 체계적인 그런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이번에 아마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80세가 넘으셨네요. 기자 간담회를 하셨는데 올해 82세입니다. 이제 건축가로서가 아니고 인생을 좀 앞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인생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를 한 분야에서 일괄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볼 만하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에 이제 원주에 직접 설계한 그런 뮤지엄 산의 개관 10주년 아마 기념으로. 이건 아주 독특한. 제 건축에서 빛은 희망입니다. 콘크리트는 희망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빛을 활용해서 희망을 추구하려고 건축을 합니다. 철학이 아주 명확한 거죠. 이 건축가가 이렇게 세계적인 건축가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데는 자기만의 특별한 그런 철학이 있는 거죠. 빛은 희망이다. 그의 짧은 문장이지만 안도다다오의 작품 세계 뿐만 아니고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말이네요.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또 신을 믿는 사람들은 또 신에게서 희망을 많이 찾기도 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국한하게 되면 희망을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영감을 본인이 누드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된 영감이 24세대 현대 건축 최고의 거장 러 고르비지에 가진 프랑스 동부 시골마을의 롱샹 교회를 보고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건축물인데 거기서 아마 영감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 건축물을 보면서 저도 희망 있는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지만 참 울림이 있는 표현이네요. 희망 있는 인생 항상 뭔가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인생 희망 있는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대학을 나오지는 학력이 없어도 희망이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낙담에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일본처럼 학력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희망 있는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어떻든 선택의 중요성 또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요성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희망 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력주의 사회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전문적으로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건축과의 꿈을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대학도 못 갔고 교육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건축가가 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한 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길이 없으면 자기가 길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인생관을 갖기 때문에 한 핵을 크게 끊는 그런 건축가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한 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만들어 간 거죠. 아주 이렇게 참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또 어떤 분야의 사업이든 예술이든 간에 건축이든 간에 한 분야에서 획을 끊은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나오는 그런 말이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거죠. 학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본이 되고 싶었습니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본이 되는 삶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더라도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모두 남한의 푸른 사과 이 푸른 사과가 아마 안도 다다오 씨가 이야기하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이제 원주의 지정면에 있는 오크벨리 뮤지움산 안도 다다오의 작품 푸른 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푸른 사과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 철학인 청춘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면의 젊음을 지니고 새로움을 지향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자. 이것도 참 멋있네요. 육신은 늙어가더라도 내면의 젊음을 지니고 새로움을 지향 추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자. 아주 철학 있는 그래서 오늘 시작 부분은 조금 묵직한 그런 시사 주제보다도 안도 다다오 씨의 그런 희망이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상당히 이렇게 병이 심하네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암에 걸려서 담관, 담낭, 시비지장, 최장, 비장 전부를 제거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내장 다섯 개를 적출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장소에서 밝히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82세 저는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만보식 걷고 한 끼 식사를 30분에 걸쳐서 합니다. 매일 책을 읽고 하루에 한두 시간은 반드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푸른 사과를 매일 만집니다. 절망에 머물지 않고 청춘을 유지하며 살리면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이제 일본의 또 유명인들 가운데서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고 이건 또 민간신앙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는 사이니까 푸른 사과를 매일 만진다고 그러네. 어쨌든 참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축과 안도다다오에 기대하는 것만큼 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사람은 희망 쪽에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대단한 힘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 쪽에 손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안도다다오 씨의 그런 짧은 기자간담회의 문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씨하고 또 정진상 씨 이야기도 간단하게 월간조선의 최우수 기자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측에 속한 사람들 이재명 씨나 정진상 씨 김용 씨 그리고 사업적으로 굉장히 깊숙이 관계됐던 그런 김만배 씨 이런 사람들은 기억이 굉장히 편리하죠. 본인이 조금 불리한 것은 다 기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또 그분이들 입장을 이해는 할 수 있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정진상의 사람 기억법 검찰이나 수사관들도 참 대단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계속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재명 씨는 김문기 씨를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정진상 씨는 그래도 유동규 씨를 알고 있다고는 이야기할 법한데 유동규 씨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안면 정도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편리한 기억을 가지기도 하고 대단히 강력한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고 하고 그 다음 얼굴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기초해가지고 과연 감옥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매의주시하고 있겠죠. 일각에서는 그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버텨가지고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써 이제 세 번째인가 그렇게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적 배노인 입장을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간단하게 정리하네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은 본 적은 있다는 거죠. 주관적 몇 번을 만나서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궤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주장을 가지고 끝까지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렇게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모양입니다.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법정 진술 내용은 정진상 씨 진술 내용은 유동규 씨를 본 적은 있지만 안 면은 있지만 잘 모른다 이런 내용을 잘 꾸며놨네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2022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다. 검사가 묻습니다. 피의자 정진상 씨는 이재명이 2010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유동규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정진상 씨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안 면만 있었습니다. 다시 검사가 묻습니다. 이재명이 2010년 선거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유동규는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 간사로 활동을 하였죠. 정진상 씨.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네.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는 2010년 선거에서 이재명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는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하였던 유동규를 몰랐다는 겁니까? 정진상 씨. 인수위원회라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허구한 날 뭐죠? 업자한테 돈을 내게 하고 술을 마셨을 거 아닙니까? 도원의 계리도 하고 유동규 씨는 정말 정진상 씨를 형님처럼 생각했으니까. 반면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2008년 2009년 무렵에 김인섭 백형동 개발의 로비스토로 활동하신 분이죠.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대책 본부장인가를 아마 역임했을 겁니다. 김인섭 전 한국카우징 대표가 운영하던 햇집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등을 만나 친분을 쌓았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죽이 잘 맞아서 진상이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니까 이런 유동규 씨를 안면만 있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행량을 줄이거나 또 이런 행사 사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든 참 편리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다. 한국의 사법부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판결할지인지 우리가 참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제도 잠시 소개했지만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소개합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설문조사 2만 7천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유동규의 검찰 진술 법정 정언 취재진 답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아주 신뢰한다가 95%입니다. 약간 신뢰한다가 2%고 불신한다가 2%고 어제보다 1% 줄었는데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그러니까 97% 정도는 유동규가 사실과 진실 쪽에 서서 지금 검찰 조사도 임하고 있고 법정에서 정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 측의 그런 법정 정언은 대부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막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중앙일부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났네요.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오늘 만일에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 오늘 제목을 이 부분. 벤처 투자 같은 걸 할 때 대개 시간이 가서 회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수익구조가 이런 윤곽이 드러날 때는 주로 배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주를 싸게 살 수가 있습니까?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10배수 20배수 이렇게 주식의 그런 평가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아주 초기 단계부터 지분참여를 했다 이런 내용을 중앙일부가 특종 보도를 했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박영수 씨가 중간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라든지 그리고 우리은행의 이사회의 의장직에 있으면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이 들어가도록 협조한 정도가 아니고 초기에 김만배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돈이 되겠다 생각해서 아주 초기 투자자 초기 투자자라고 해요. 초기에 여러분 5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화천대유라는 것이 자본금이 아마 제가 볼 때는 4억이 안 됐거든요. 김만배도 무슨 특별한 돈이 없었을 것이고 그중에 비교적 돈을 좀 굴렸던 사람이 남욱 씨지 않습니까? 김만배에게 5억 원을 건넨 시점이 대장동 컨소시엄의 이름 출범 바로 전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중앙일부가 특종 보도를 했네요. 박영수 전 특검은 원조 대장동 일당인가?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에게 5억 원을 건넨 시점에 주목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어떻게 이 점이 부각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기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같이 시작됐고 수사를 하고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50억 클럽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후에 돈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초기 투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하고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과 긴밀히 농의했고 컨소시엄 구성된 주요 국면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투자자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 일지가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에게 자기 돈 5억 원을 송금한 시점이 2015년 4월입니다. 2015년 3월 달에 바로 얼마 전에 화천대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2015년 7월 달에 성남의 뜰 설립돼서 자본급 50억이 출발했고 7월 달에 박영수 화천대유 공운이 임명됐고 8월 달에 박영수 딸이 화천대유 입사가 확정된 겁니다. 이것은 50억 그냥 주고 말 정도의 그런 사안이 안 되고 초기 투자자라는 겁니다. 가장 돈이 긴요하게 필요할 때 이 내용을 다른 데서는 거의 안 다루었네요. 박영수 50억 클럽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김만배에게 돈을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결정된 바로 직후에 박영수 전 특검의 5억 원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사업 초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벤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회사의 초기에 리스크가 가장 클 때 참여한 초기 투자자들이 가장 구주를 싸게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가 이런 출범해 가지고 윤곽이 드러나면 수익구조가 안정되게 되면 배수가 크게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고 딸도 한 몫을 챙길 수 있게 되고 200억 여러분들 상가에다가 주택 두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뭔가 하니까 초기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겔 가능성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이 직접 배당금을 받는 화추대연 측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200억 약정이란 우회료를 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 양재식 변호사 전국정농단 특검보고 측근이죠. 실무를 다 담당했던 분입니다. 양재식 변호사가 2014년 11일쯤에 우리한테 뭘 해 줄 거냐 상가 근무를 달라고 했고 민간업자 측이 그때 지도까지 동원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죠. 대장동 개발부지 내에 400평짜리 상가하고 단독주택 두 채를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약정 내용을 양재식 변호사가 두세 장짜리 문수로 정리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그런 그 관련자가 있는 모양이죠. 그거를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이건 뭐 아주 큰 사식이네요. 민간업자 간 대화에 담긴 녹취록에는 아마 정령학 회계사 녹취록에 있죠. 2020년 7월 1일에 김만배 씨가 우리가 법인을 만들 때 들어온 돈도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이기성이 동장에 들어온 것 말이야. 그것도 해 줘야 돼. 이런 이야기가 있고. 물론 박영수 전 특검은 5건과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전달된 시점 같은 걸 염두에 두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이게 김만배 씨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 자금에 해당했으면 그러면 대장동 1당의 멤버의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명국가하고 그다음에 좌우익 대결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오늘까지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현대문명국가들이 지니어야 될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그런 추구 이런 부분에 조금 모범생까지 아니더라도 열등생이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의 반쪽은 운이 나쁘게 좌우익들의 이름 수중에 떨어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몇 만이나 되나 한 3천만 4천만 됩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동포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동포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대한 부분을 사명감을 갖고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인권단체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법도 통과시키고 그걸 다 문정권 하에서 이제 다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보고서는 민간 보고서와 달리 통일부가 아마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북한 인권보고서가 그냥 맹탕이라고 그러네요 그거를 동아일보에 재직하고 있는 북한에서 내려온 주승아 여러분들 기자가 보고 야 어떻게 책임을 써 가지고 이런 보고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드냐 그걸 개탄을 했구만요 나라가 정상인데를 참 찾기가 어디는가 있겠죠 참 더문 사회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같은 동포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중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성실하게 하나원 같은 데 사람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몇 년 몇 일 며칠에 북한 이름들 당국에 A라는 사람이 어떤 가혹행위를 했다 이걸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소식이 북한 측에 전달될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도 뭡니까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통일이 됐을 때 자기의 가혹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계산할 거란 말이죠 이런 거니까 나라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인권 보고서라는 것이 수십억이 들어갔을 건데 이런 거 하나 뭡니까 다 가명을 쓰고 익명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보고서를 이 주성아 기자가 탈북 기자가 본 북한 인권 보고서는 도대체 이런 걸 왜 쓰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통일부가 작성한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가 공무원들 정신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입이 좀 아프긴 한데 밥값 좀 하고 삽시다 밥값 왜 그렇게 다들 식충처럼 사는지 밥값을 왜 그렇게 못하냐 이 이야기죠 인간이 짐승도 아니고 북한의 동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하나원의 탈북민들이 다 내려오면 충실하게 보니까 녹취가 여러분들 작성하면 신명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심했으면 북한 실상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성아 여러분들 동아일보 기자가 도대체 이런 걸 왜 발표하냐 권영세 장관 같은 사람이 좀 잘하기 바랍니다 밥들 먹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통계도 없고 실명도 없는 단순 나열식의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수십 명의 공무원과 최소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쓰며 존재한 북한 인권기록센터 구독자는 도대체 뭘 한 건지 의무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성아 기자와 함께 맡겨놓은 혼자서 이런 책들은 수십 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여러분들 행편이 없었으면 이런 평가를 내겠습니까 통일부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좀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동족이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법으로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여름 출범을 했으면 뭐든 충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실하게 뭐든 충실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본인이 남기는 그런 사초가 설령 짧은 기간 안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본인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 일을 맡았을 때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런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뭐죠 건성건성 대충대충 뭐죠 땜빵질을 하니까 나라가 뭐 앞으로 잘 살겠습니까 대단히 회의적인 거죠 나라가 잘 산다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잘 수행할 때 그게 전체가 모여간 나라가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주무부처의 장관이 권영세 씨니까 권영세 씨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운 좋게 여러분 용산구에서 국회의원 되셨지 않습니까 2020년 4월 15일 날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800표인가 900표 차이를 이긴 거죠 나중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북한 인권 보고서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통일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분노할 줄 모르고 공감하지 못하는 복지부동 무사 안일주의 공무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북한 인권 기록 작업을 지금처럼 계속 맡겨야 되는지 의문만 들게 할 뿐이다 세금을 먹고 세금을 먹고 이렇게 하면 되냐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가 허술해 가지고 기자가 여러분들 북한에서 내려온 주성아 기자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렇게 정노한 글을 썼겠습니까 현대문명국가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를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분노도 느끼고 울분도 토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더 미국 국무부의 소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나는 이해를 할 때가 참 아리숭아 할 때가 많습니다 북한의 인구수가 2021년 기년으로 2500만 정도 되네요 사실 통일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성은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공무원은 좋겠지만 나중에 이런 체제를 지탱할 수 없으면 그때는 줄이겠죠 이 여러분들 주성아 기자 이야기 가운데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에 분노할 줄 모르고 공감하지 못하는 공무원들 반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딱 조선이 맞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민국가를 행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나라 돌아간 걸 보면 딱 조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국가 시민들이나 공무원이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논쟁적인 이야기지만 배교적인 연배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 시절부터 아주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견제했던 분이 썬소리를 잘하는 신평 변호사죠 아마 지금 경주의 낙창에서 아마 사실 겁니다 글을 참 잘 쓰죠 글을 잘 쓰는데 뭐 저보다 연배가 상당히 위고하지만 이분이 이제 보면은 옛날에 그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직책을 맡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직책을 맡을 정도니까 글도 잘 쓰는 작가로서뿐만 아니고 법률가로서 훌륭한 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시대를 읽는 능력은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죠 제가 신평 변호사 글을 읽다 보면 가끔 가다가 참 순진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참 잘 써죠 잘 쓰기 때문에 오늘 신문이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논조를 개진했기 때문에 경고성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뭐 지금 이렇게 제목만 보더라도 대구 수문시장을 4번 방문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 또 자신의 원래 지지층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분이 또 뭐 같이 사진도 찍을 정도니까 그리고 또 안철수 씨를 단일화 할 때 그때 또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저는 그동안 신평 변호사의 거리라든지 또 가장 제가 주목했던 것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 섰다는 이야기는 그때 나이가 한 60줄 정도 됐을 건데 그거는 시대를 뭐 그냥 전문가로서 훌륭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죠 달콤한 넙을 못 벗어나게 되면은 선거에서 패배한다 이 선거라는 것은 내년 또 있는 2024년 또 아마 4.7이죠 4.7 보궐선거입니다 이제 조선일보의 글 가운데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비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문가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들을 때나 제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특정인을 지나치게 뭐 추종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팬덤 현상들이 강해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깜빡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이 다 밥 먹고 이런 화장실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깜빡 죽냐 이야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내놓는 의견이 때로는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면 자기 기준을 잡아가지고 옳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을 정하면 되지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뭐 좀 맹종을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내년 총선과 향후 정국의 전망 저는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총선 전망 내년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지난 대선 전 두 개의 시대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라고 예측했다 이거 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당선됐습니까 경기도 동해시하고 경상북도 아홉 개 선거구에서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는 손을 거의 뭐죠 5%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뭘 잘해가 이런 당선됐습니까 두 개의 시대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킬 거라고 예측하였다 이런 써잘데이 없는 이야기를 두고 내가 열불 나가지고 당신 이거 한번 읽어봐라 어떻게 당선됐는지 말 같자는 소리를 해야지 나이가 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도 시문에 대서특비라 하기 때문에 이분은 심평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본 겁니다 나는 지난 대선 전 두 개의 시대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라고 예측했다 무슨 예측을 예측이고 이런 뭡니까 형편없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 예측은 여하튼 결과적으로 들어맞았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윤석열이 당선된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상황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봤고 조작률을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 책에 다 나오잖아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말했지 뭘 그냥 잘난 척하냐 내 이야기가 하기에 잘난 척하는 것도 자기 그냥 취향이니까 그러나 대중들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시대정신이 무슨 시대정신인지 실수를 한 건데 내 이야기가 좀 뼈아프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사실을 국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글도 얼마나 근사합니다 내년 총선과 향후 전국의 전망 자기 격에 맞게끔 걸을 써야지 나는 지난 대선 전 두 개의 시대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이고 참 그래도 다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두 개의 시대정신이 탄생시킨 거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방심을 했고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선거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다음 선거 다음 선거 이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 참 나라의 어른이라는 거가 없는 거죠 이분이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67세입니다 56년생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석열 정부의 전의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닥에 퍼져 있다 사실인지는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거죠 글을 쓰려면 좀 사실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배알 꼴리는 대로 쓰면 됩니까 지 마음대로 쓰면 되냐고요 자기 글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에 기반을 두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공병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거짓 주장을 일삼고 대중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깜빡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기가 차는 겁니다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무슨 시대정신이 윤석열을 탄생시켰다 그런 잠꼬대 자다가 봉창뚜지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이걸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잘났어 여러분들 당선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당선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다 나오잖아요 2026년 대선이 어떻게 될 거다 이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거다 헛소리하지 말라야 심평 변호사님 그를 내가 참 높게 평가해서 여기 자주 소개하지만 이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정신들 제발 체리는 바랍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서울대 법대 가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더문지 아침부터 여러분 열받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젊은 날 이렇게 이런 학위를 하면서 분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사실에 근거해서 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법률가는 사람들은 그냥 뻥치기를 잘하는지 그래도 뭐 그걸 뒤에 보니까 한번 참조할 만한 글이 또 있네요 판검사 출신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심평 변호사가 한국의 법조계를 잘 알 거니까 페이스북에 실린 글의 후반부에는 한국에서 법조인 내년 총선과 향후 전국의 전망이란 책의 후반부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사와 판사는 해방 이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법 무결점주의의 허망한 신화에 젖어 초인처럼 행동하며 국민 위에 잔인하게 군림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한결같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억누르고 짓밟았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민의 사법 불신은 극에 달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에서 사법 불신의 정도는 항상 최고를 기록했다 검사는 여러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선택적 수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면 수사하는 거고 도움 안 되면 수사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심평 변호사는 그래도 옳은 이야기했네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책이나 이런 부분을 고집한 건데 뭐 그거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판검사 출신 애들에 대한 심평 변호사가 법조계의 내부사정을 좀 알고 또 심평 변호사 자신이 재판거래라든 정간예우 같은 부분에 분노해가지고 항의하고 투쟁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잘 모르는 분야 뭐 그걸 쓰지 말고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옳은 소리 합시다 옳은 소리 더 심한 이야기해야 뭐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덕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어제 다뤘지만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국회에서 일을 안 하니까 행정부에서 주관을 했던 연금개혁위원회 내용을 한국경영의 신문 사슬이 비교적 좀 한 번 더 집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고 넘어가죠 결국은 이게 뭐 일종의 다단계 사기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제도라는 이름으로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권력은 지금 기성세대가 지고 있으니까 기성세대가 제도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정치 권력에 지금 접근하지 못했고 힘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해서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는 게 뭐죠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 투표권이 없고 정치 권력을 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다음 세대를 약탈하는 짓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7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난리법석인데도 불구하고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연금개혁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고 이 시간대에 우리가 젊은 세대를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딱 깨어놓으면 약탈하는 거죠 그냥 사기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약탈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개혁 외면하는 경우에 소득의 42%를 거대한 제도가 유지는 최악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아찔한 분석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 보건복지부가 주관했기 때문에 얼마나 과소추정치를 냈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인구경제지표들을 전망해서 향후 70년을 심의로 핵심하는 결과다 이것도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장기 여러분들 전망치라는 것이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초기값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가 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현 정부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42% 자기 소득에서 떼가지고 국민연금을 부어야 그래야 제도가 유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기지 이게 뭐 딴 게 뭐라고 할 겁니까 얼마나 이번에도 또 사기를 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계출산율을 0.98명으로 전제하고 분석한 겁니다 부양을 하는 소득을 나위반하는 사람 숫자가 그만큼 많게 본 겁니다 그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부담해야 될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50년 이후에 학계출산율이 0.98이 되겠다 이건 뻔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계속 내려가가 지금 0.78인데 어떻게 0.98이 나오냐 이게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뭐 어디 사기 안 치는 데가 없으니까 전부가 다 사기니까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라도 좀 정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50년 이후에 학계출산율이 0.98이 어떻게 유지가 되노 70년대 1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50년 정도로 계속 출산율이 내려와가 0.78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데 최소한 연구보고서를 쓰면 정직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보건복지부 연금추계위원회에서 하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금고갈시점이 계속적으로 뭐죠 추계치가 발표될 때마다 빨라지지 않습니까 평균 경제성장률은 무려 2031년부터 2040년까지 1.3% 반 겁니다 0% 내지 마이너스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성장률이 1931년 0% 돼서 줄아가는데 2047년부터 마이너스 이것도 아주 제가 볼 때는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인 출산율하고 실질경제성장률 여러분들 이렇게 과대평가를 했으니까 연금고갈시점을 훨씬 더 미룬 거죠 그러니까 2013년대에 추계할 때는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된다 10년 뒤 추계할 때는 2050년에 2055년이 될 거다 그다음 여러분도 한 10년 전부터 인한 뒤 하면 2050년이 아니고 한 2040년 될 겁니다 이렇게 다 당대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고마우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한국경제신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네요 국회 등 가담자들은 거대한 사기극의 주연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람들이 역사의 평가를 받을 때는 다 죽고 없을 테니까 핵 개발 이러면 안 한다고 이런 뻥친 사람 다 지금 죽고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회라는 것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온 전신이 뭡니까 북한 인권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연금고갈시점 추계치부터 시작해서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처벌받을 염려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잖아요 황경진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심평신은 일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죠 아이들 세대에 뭐 그게 고갈시점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뭐죠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니까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1년 사이에 4배로 늘어난 겁니다 어쨌든 사기치지 맙시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사기치거나 이렇게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에 능숙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상의 이제 한 부분 문화처럼 그냥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연금축의위원회는 좀 정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내든지 합계출산율이 0.85 그 다음 0.75 0.50 그렇게 해서 내든지 확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본다 성장률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민국 2030년 후에 뭐 1.3%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 되는 거죠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이번에 아마 일본의 외무 담당자가 중국을 찾았는 모양입니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일본 여러분들 외무부 장관한테 야 미국 앞잡이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세계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 세계의 우한 덩어리입니다 우한 덩어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제가 보는 역사 관점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세계사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는 역사고 개인의 기본권과 참전권이 확장되는 역사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침해하거나 우애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다 역사를 퇴영시키는 주역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시진핑이나 푸틴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역사의 흐름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북한 인권 보고서도 성실하게 잘 써야 되고 유엔에서 인권 계리하면 우리도 성실하게 찬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미국 앞잡이가 되지 말라 이게 중국 공산당의 한계인 겁니다 중국의 베이징에 방문한 일본 외무상 외무상하게 일본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네요 일본은 위호작창 아주 처음 들어보는 위호 호랑이 호랑이 위호작창 악인의 앞잡이가 돼서 안 된다 역사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참 눈대지가 뭐 한다고 이렇게 절대 해서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네요 친미노선을 확고히 하는 일본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 친미노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사의 여러분들 흐름에 해서 보편적 가치를 확고히 한 일본을 두고 한 이야기인 거죠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자국의 최대 현안인 구속 중인 일본인의 조기 습방을 요구하고 영토 분쟁지인 셽가쿠 열도 인근에서 중국이 벌이는 군사활동에 대한 우리를 포명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이후에 리창 중국 국무총리와 중국 외교사령탐 왕위공산당 중앙청시국위원을 연이어 면담했다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일본 외무상 함께 한 이야기지만 우리 함께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소련 좌파든 중국 좌파든 한국 좌파든 말을 지어내는 데는 귀재들이죠 대부분 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막 떠드는 것이고 옳은 것은 본인들한테 그냥 이익이 되면 다 정의인 겁니다 옳은 거 본인들 스스로가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딱 틀이 바뀐 겁니다 그래 이런 우한 덩어리 여러분들 큰 나라 옆에서 우리가 붙어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먹힐 건데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신을 차릴지 참 의문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먹히는 겁니다 얘들한테는 얘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의라는 것은 따위가 없다 이야기죠 강자 함께 다 붙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외무상에 대해서 한 이야기지만 중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의 일본인 구속 첸카크 열도 대만협 인근에서의 군사적 활동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을 현안으로 아마 외무상이 지적한 것 같다 어쨌든 뭐 이 사람들이 또 받은 교육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영원히 안 바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고개를 숙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기든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참 그런데 한국이 큰 고민이 큰 걱정이 되죠 대중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도 보니까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네요 우리나라 1등입니다 다른 나라의 배가 수출 품목 집중도를 아마 점수를 매기는 모양인데 평균값이 548.1인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정치적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복속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중국의 수출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7% 정도인데 한국에서 중국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역을 두고 통상 분쟁 같은 게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받는 충격이 중국이 한 6배 정도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필사적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가의 자존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하고 교역은 해야 되지만 가능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전략적인 사고나 이런 부분에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아마 대만이 중국의 의사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냥 대만을 먹어야겠다 비용을 좀 치르더라도 그럼 대만을 침공할 수 있고 침공하게 되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대만 참무총장이 저펜타임스에 여러분들 인터뷰한 내용이 조선일보의 윤용훈 군사전문기자가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발췌해 가지고 오는 게 낫네요 얼마 전까지 대만 참무총장을 지냈던 리스 밍 전 대만 참무총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여러분들 대만 상황을 잘 이해하기로 했네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만이 중국 침략을 물리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대부분 다 예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만도 친중과 여러분들 반중 사이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할 거고 대만이 침략당하면 모두 화전파하고 주전파가 다툴 거 아닙니까 옛날에 청나라가 여러분들 침략했을 때 남한산성에서 우리도 화전파하고 주전파가 막 다투던 거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세가 만일 대한민국을 침략하게 되면 한국 사람 그 특징 어디 두 개 어디 버리겠습니까 죽도록 내부 지역으로 싸우겠죠 싸워야 된다는 파하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파하고 싸우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전 대만 참무총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대만 전 참무총장 대만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국 공상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좀 추려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만을 그냥 침공해가지고 중국을 단일국가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대만을 침략하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전직 대만 총장과의 인터뷰 저펜타임스에서 했습니다 전직 대만 참무총장이자 퇴역한 해군대장인 리 시밍 제가 여러분 대만을 왜 소개하느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묻는 겁니다 사회가 온 전신에 다 나사가 빠졌는데 군만 나사가 안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공식적으로 뭐죠 한국이 뭐죠 방산업이 어떻다 어떻다 하지만 제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이 든다는 거죠 먼저 대만인들은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 국가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만 내부에서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친중 정치인들과 반중 정치인들의 반복과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뭐죠 친중과 친북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의 갈등이 심한 거 마찬가지로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기 집권하게 되면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하겠죠 뭐 옛날에 다 봤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투 의지가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싸우려는 의지 지키려는 의지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최신식 비행기는 구입할 수가 있지만 이 의지는 파는 데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켜야겠다 자기 재산을 지켜야겠다 자유자유를 지켜야겠다 이런 부분을 맨 먼저 지적하지 않습니까 대만 전 참무총장이 대만인들이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단결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느냐 대만이 우크라이나 수준의 단결을 이룰 수 있다면 대만의 중국 억지력과 전투 능력이 크게 안 강될 겁니다 만일 뭐 뭐 한다면 없지 않습니까 대만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대만 전 참무총장의 이야기지만 그냥 제가 이것을 내용을 뽑아서 소개하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 이야기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기사가 난 전 세계 여러분들 킥복싱 챔피언이었던 양반이 러시아 친군 첫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출정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서방 대리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런 분들도 그런 논리가 있을 거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싸우는 것까지 뭐죠? 폄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뭐 양극화가 아니고 무슨 다극화가 되기 때문에 대리점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그분에 대해서 무슨 내가 논쟁할 의지는 없고 국민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 이런 건장한 분이었는데 뭐 한 29일 정도 3월 29일 정도 아마 사망을 했는 모양입니다 저펜타임스는 대만 해군에 40년 이상 복무하고 2017년부터 2017년에 대만 참모총장을 지낸 퇴역한 그건 최근이죠 전직 대만 해군대장 리시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대만은 중국의 침략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짧게 대답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군의 공격 능력이 증가하고 현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6회 공군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인민군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의 군사 전략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중국과의 전면 충돌해서 대만은 거의 성산이 없기 때문에 대만은 무기 획득 유행 뿐만 아니고 훈련 방법 작전 개념 등의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만군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대만도 국방비를 많이 늘렸는데 예산이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방비가 제대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마지막 이 대목이 아주 필요합니다 국방 예산이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만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한국도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그냥 인건비 다 지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뭐 해계모니는 다 주도권은 중국 당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국제적인 비난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제재 같은 걸 무릅써 걸 쓰라든지 밀어붙이겠다 여기 나오네요 중국의 시지핑이 장기 집권하면서 중국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분은 제가 보기엔 중국 지도자들이 신속한 승리를 거둘 자신이 없다면 특히 시진핑 주석이 공경을 가명하더라도 하는 긴급한 중국 내부적 요인이 없다면 큰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인 거죠 그러나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서 대만을 먹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뭐 다 결정권은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뭐 이거는 한전주 3분의 1 토막이 나고 고령화도 한몫했다 이거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물론 2016년에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40조에서 지금 11조 원으로 3분의 1 수준을 내려간 것은 지금인지 주식시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한국사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들이 모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한국과수공사 6조 7500원에서 2조 3500억 원 전력공사 40조에 11조 지역난방공사 1조에 3200억 강원랜드 9조 3조 그랜드코리아 레저 3조 1조 한국전력기술 5조 2조 물론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영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들이 대부분 주인 없는 조직이 돼가지고 그냥 낙하산 인사가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처럼 인상금지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적자를 다 떠넘겼겠죠 그러니까 주가들이 소위 한 회사의 주식가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평가한 것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의 현주소인 겁니다 한국의 현주소가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들이 뭐 행편없는 겁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이게 지난 한 20년 정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말해주는 저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는 거죠 한국의 공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죠 그건 뭐 정말 바보 같은 투자입니다 정부가 뭐 그야말로 뭐죠 하수인처럼 처리하는데 그게 주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한전주가 2017년에 6만 3천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 8,010원이네요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것이고 그냥 탈본전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완전히 한전이라는 회사를 그냥 완전히 망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적자 쌓인 거 보시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하는지 모르겠네 2021년대 적자가 5조 22년대 32조 2023 12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나라 상황이란 것은 뭐 앞으로 좀 호전되거나 그럴 때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잘 대비를 해야겠죠 언제 뭐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귀참만 안 되면 다행인 거죠 저도 이 자료 보고 참 놀랬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하다 그렇죠 주주들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소송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기가 또 법조계가 뭐 엉망 칭창이니까 소송해야 뭐죠 회사 측은 또 대형 높음 들 쓸 거니까 소액 주주들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